도전!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와, 나선욱 뭐야, 그러니까요 우리 뭐해 주세요? 흰계부터 막대, 막대 준비 한 번에 우리 선욱이 줄넘기 선수 출신입니다 진짜? 얘는 뭘 이렇게 선수를 많이 했어 선수, 선출이요 선출입니다, 가겠습니다 선출입니다, 가겠습니다 얘는 뭘 이렇게 선수를 많이 했어? 얘는 뭘 이렇게 선수를 많이 했어? 오, 셋, 넷, 다섯, 오, 사, 일곱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뭐야, 형? 야, 줄 끊어진 거 아니야? 5, 3, 4, 5, 6, 7, 8, 9, 10 12개, 12개, 12개 했어. 오케이, 선출. 12개. 12개. 오케이, 선출. 잘하네. 이거 인정. 진짜 잘한다. 몸 잘 쓰네, 몸 잘 쓰네. 내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나서누기 제일 어려워요. 그러네. 무릎이 아직. 무릎이 아직 승끄네. 승불 좋아. 무슨 게임입니까? 게임 게임 뭡니까?